1. 룬군의 머리 이겨라 2. 룬군의 머리 이겨라 2. 룬군의 머리 이겨라 화장실만 미리 갔다올걸 시작부터 패턴 직거리 하지말라 멀리서 한번 박아 어 어 총살 으아 뭐야 이거 안썼는데 저는 기상킥 1타 썼거든요 참 누가보면 정신병자인줄 알겠는데 이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니 저분은 저랑 처음 만난 상황이라 제가 시작하자마자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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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카제는 좀 정신병자처럼 해야 돼 진짜 그래야 좀 상대방이 말리지 카제는 진짜 가끔씩 정신병자처럼 해야 돼 단단하게 단단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끔 상대방한테 어 얘가 왜이러지 이런 느낌으로 좀 정신병자처럼 하는 것도 중요해요 제 생각엔 그래요 아 이씨 아 이씨 아 이씨 아 이씨 왜맞냐 하하 하다고 했었는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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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 아 저집 고양이가 소리 났나 봐요 으 으 으 으 와 저렇게 많네구나 아프네 이건 타수가 많아서 이렇게 때렸네 아 너무 빨리 떨어졌네 바지 속 고향이 뭐야 바지 속 고향이 아니야 아 자꾸 저희방 클린한 방인데 그런식으로 제 봉인을 풀지 마세요 아 안돼 튕기술 쓰다가 에이 한 번 더 길다 뭐야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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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 때리면 끝나지 않을까 그렇지 곰 유저신인가요 안돼 다이넘 아이가 싱그 한 번 아이고 안돼 안돼 1대0이 이거 띄워야돼 그렇지 이거 띄워야돼 애매해서 이렇게 때리고 레이지 아칭 아 띄우지 아 이거 해봐다 위험한데 우와 살았다 살았다 방금간은 농구님이 기회 넘어와서 이긴건데 너무 사나이셔서 레이지 아칭 안쓸려고 일부러 저렇게 때린거 같아 아이고 아이고 지옥이 난다 아깝다 아파라 아이고 아이고 아 대박 한건더 아니 왜 못탱겼니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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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, 아이구, 독침북 맞아버렸네 ㅈㄹ 아 2탄 상담아니야 어어어어어어, 야야야, 뭐해 아우 초풍이었다면 밥은 좀 그렇게 냈어요 진짜 밥은 좀 너무 하긴 했어요 그 영상 한번 보고 김관진 옛날 전 국방부 장관 영상이 저는 뜨는 거예요 그 국방부 장관이 저희 부대 왔었거든요 그 영상이 저희 부대 였어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대를 준비해라 이거였는데 멋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이거 아 당했다 잠깐 아 군무원이세요 나라 지켜줘 고맙습니다 우와 발 싸다고 치렸네 아 압박 시작됐다 어떡하냐 우와 지옥의 압박인데 제발 남아가다 이게 들어가서가 이기는데 아 아 에바다 아 떡본했는데 아 에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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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에바 에바 안 돼 안 돼 와 행척고 축이 좀 풀려가지고 그냥 여기 때려야 돼 박축이 뭐야 나이스 와닐 줄 몰랐는데 다행이겠다 아우 막 어디 훈련 끝나면 사이 찍고 이 정도는 했는데 훈련 도중에 이제 찍을 수가 없었다 분위기 때문에 다행이다 오 나이스 と思います px 일회용 카메라를 팔아요 añ Toni 진짜 신기하네 요즘은 그런가 보네 얼만데요 야 행복잡기였어 가지고 hn 1도트 데미지 있었지? 아 맞다 아 이제 심리전이었구나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신 거구나 그냥 지렸다 와 1도트 데미지 있었지? 어 나이스 어우 다행이다 아 이게 안되네 아 이게 안되네 아 나 잠깐만 와 대박 파크 선택 지렸다 어둠의 듀얼 듀얼 푸른 눈에 백룡까지밖에 몰라 유리와 아따 아니다 아 띄워야지 멍청아 이거 띄워야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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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한번만 한번만 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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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 때렸는데 잘한다 했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hein 와 나이스 와 태그2는 콤보 넣는 재미가 쩔죠 아니 이걸? 와 짧다 안돼 독침봉 맞아버렸어요 와 다 막았어 왓? 오른다 와 짱손 지렸네 아 대박 마트 세이트를 써요 저 마인 14이텐데 탄대요 어 코어 때릴걸 와 코어 못 끄네 힘으로 이겼다 오호 운동 많이 했는데 가지라 아 그쵸 아이고 가봐요 아이씨 오오 반격기 예상했는데 다른거였어 아 너무 크기 아 너무 크기 나이스 와우 아 가수에요 앞으로 왼발이죠 오 가수다 가수다 아 이래되네 안돼요 살려주시라요 아하 안돼 살려주시라요 오 좋아좋아 바로와 로우하이 로우하이인줄 알고 앉아있다가 바로 죽일라 했는데 아 다른 기술이었네 이게 뭐지? 와 후딜 진짜 짧네 요렇게는 이렇게 잘 맞는데 와 대박 다 보냈습니다 아이씨 깨는게 맞나? 아 하아 라운드 1 파이트 그렇게 그니까 신작이 좀 나왔으면 좋겠긴 해 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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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중에 못하는구나 아 다 몰랐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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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하담 나이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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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담 나이스 아이씨 아이씨 좋았어 행 쳤고 가장 안할까 우와 와 육치 잘 때렸다 방금 때리기 힘들었는데 솔직히 렉 걸려가지고 아 힘들다 그냥 뭐 새로 이런 뭐 품북 프로그램만 잘 막아줘도 좋을 것 같아서 잘 꺼야죠 13이지 2 2 2 2 2 2 2 2 엔젤 그 괴성 짓을 때가 은근히 좀 뭐 있어 애가 안그렇게 생겼는데 괴성 지을 때도 뭐 있어 아 달패보고 때렸다 오 뜨나고 왔는데 아 내가 늦었나 엉덩이 찰싹 뭐하노 아 아 어 안 나갔어 기술이 아이씨 나이스 와 질렀다 어어 렉 렉 렉 렉 렉 렉 렉 아유 호밍이 대박 형님 죄송합니다 사리 아 아 대박 독침이 요시미츠보다 푸딩이 짧은가 제발 떠나 그렇지 갈기고 있었다 여기 진짜 진짜 뛰고싶어 아 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무서워 아 뭐하니 와 파크 지렸다 아 잘 피웠다 수고하십니다 너무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